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특별한 부양과 특별수익사건입니다. 청구는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30-08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유료분 청구사건이고요. 원고는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장남입니다. 통상 이렇게 많이 하죠. 옛날 분들은 장남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머지 형제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료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 기억됐죠. 이 형은 보시죠. 망인은 2018년 4월 24일 날 107세로 사망합니다.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그런데 망인은 장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를 했습니다. 토지를 보통 시골에 있으면 농 같은 걸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피고는 장남이었는데 1984년부터 34년간 망이라고 동고하면서 부양을 했어요. 부양을 하고 아버지의 병원 치료도 하고 치료비도 부담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데 망인의 남편,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망인 남편이 1963년, 엄청 옛날 일이죠. 63년에 45만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장남이 피고가 갚아줬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2015년에 피고가 채무 갚아준 거 대신 이거 부담으로 토지 준 거다. 라고 말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런 걸로 너희들 서울에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한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토지 준 거는 옛날에 장남이, 큰아들이, 큰오빠가 퇴으로 대신 갚아준 거, 대신 갚아준 거 이걸 한 거니까 너네들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유류문 소정에서는 사망 당시 재산, 재산에다가 플러스 공동상속인이 받은 모든 증여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포함해서 이 전체를 다시 상속 재산이라고 보고 그 금액을 다시 n분의 1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상속인의 2분의 1이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의 못 미치는 금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 생전 증여액을 포함하는 걸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생전 증여액을 포함할 때 어떤 건 포함하고 어떤 건 포함을 안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온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1년 전 거,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1년 전 증여는 포함하지 않으신 거죠.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1년 전 증여는 포함 안 시키게 되는 거를 지난번 다른 판례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고 이 상권에서는 뭐냐면 장남이 특별한 기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액을 그걸 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원을 뭐라고 하냐면 생전 증여가 상속금을 미리 준 것이면 이거를 유료분한테 포함하는 게 낫다. 미리 준 거라는 개념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거라고 보면 유료분 산정할 때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전체 금액을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기여를 해서 준 거라면 이거는 상속을 미리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 생전 증여에서 제외시킨다. 따라서 장남이 34년간 할머니를 부양하고 또 할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63년도 채무를 갚아준 거 이거에 대한 보답으로 준 거라면 이거는 상속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답으로서 준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특별수급을 제외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이거는 제외하는 게 맞다. 그래서 원곡 폐소가 되는 겁니다. 즉 유료분 한 장한테 이 토지 이거 빼는 거죠. 이 생전 증여액은 공동 상속인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모두 포함해서 사망 당시 재산에다가 생전 증여액 다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상속 재산으로 보고 이거를 이제 잔여금에 나눈 다음에 자기에 받을 거 2분의 1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런 소송이 있게 되면 요즘 유료분 소송이 많습니다. 상속 재산이 워낙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상속, 예를 들면 상속이라는 게 굉장히 작았어요. 얼마 안 됐고 몇 천만 원 갖고 싸워봐야 소용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가입이 커지고 하니까 몇 억씩 되는 거죠. 상속 재산이.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소송이 자주 있고 특히 이런 경우에 집 한 채를 장남에게 줘버리면 상속 재산의 거의 3분의 2를 다 장남에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유료분 소송이 많은데 이 유료분 소송할 때 내가 공격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변호인이라면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있었다. 이거를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입증을 받을 수 있다면 유료분 소송에서 승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있으면 유료분 소송을 산정할 때 생전 증액에서 제외된다. 이거를 밝히는 판례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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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